미국 열받았다. 중국 전기차 씨를 말리겠다. 중국 배터리 부품으로 만든 전기차 금융지원 중단. 미의회 강경파 테슬라당 당혹. 미국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미국 내 전기차 관련 금융지원 및 세제 개편 안에서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 공유를 금지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3.1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조맨신 의원이 대당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세액 공제안에 대한 개편안과 관련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이용해 제작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혜택 제한 방침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배터리 및 부품 의전도가 높은 미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생산과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잘 만들어 왔으면서 왜 전기차만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해야 하느냐며 미 완성차 업계에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미 5대5 주변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출신인 맨신 의원의 배경을 감안하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의 친환경 지원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부분과 관련 이 민주당은 소매 가격이 8만 달러 이하인 트럭, 밴, SUV와 5만 5천 달러 이하의 세단, 연간 소득의 30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만 신용 대출 및 세액 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제조에 있어 중우산 배터리와 부품 비중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이지요.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어 상원의원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강물이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될 경우에만 전기차 구매 시 신용 공여와 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철저하게 미국 주도로 전기차 배터리 분해까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미국 자궁차 업계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무엇보다 미 자동차 업계는 단기간에 중국산 배터리 세일과 부품 광물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심으로 전기차와 관련한 탈중국 공급망을 만들게 될 경우 기존과 같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미 의원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의도대로 반중국 정서가 반영된 강경한 전기차지원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드러내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포드, 테슬라, 리비안 등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개정안에 앞서 미 의회와 물리 및 절충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넓게 보면 미중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현재 미 의회의 전기차지원법 개정안은 기존보다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럴 경우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광물 조달 등에서 중국 의전도가 상대적으로 큰 테슬라에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테슬라 모델 구매 고객들의 선택복이 줄어들 수 있고 또 미국의 반중국 정서가 심해질수록 그와 비례해 중국 내 반미 정서도 높아져 중국 내출 비중이 현재 50%에 육박하는 테슬라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